어린이날인 오늘 대전과 세중 충남의 종일 이어진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릴 전망입니다. 오늘 지역 곳곳에는 30mm 안팎, 부여와 논산 등 많이 내린 곳은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 20에서 최대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한편 충남 서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기상청은 모레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 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